아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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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놀아봤어요 먼저 동물놈장 1 이거는 설명서인데요 어떤 동물들이 숨어있을 때 먼저 사슴이 있네요 세 번째 친구는 말이에요 세 번째 친구는 돼지래요 돼지 네 번째 친구는 강아지 일곱 번째 친구는 제가 안 고양이와 토끼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놈장 2 이번에는 동물놈장 말고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같은 것들 이번에는 그것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입니다 첫 번째는 별이에요 두 번째는 리본이에요 제가 할 리본 미소에요 미소 짓는 캐릭터 이거는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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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은 모를 것 같은데 클로버 네이클로버 네이클로버네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빼고요 이거는 하트 자 소개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찾아볼게요 슝 이렇게 자 오늘 가지고 논박스 안에 어깨 들어있는게 제가 한 번 연습을 했거든요 못 참아서 근데 너무 재밌어서 다른 것까지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코파인 코코 만들어먹는 초코픽셀 직접 만드는 즐거운과 달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초콜릿 직접 만드는 즐거운과 행복한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초콜릿 만들기 세트입니다 먼저 만들어먹는 초코픽셀 만들어먹는 초코픽셀 그런지는 안알려줍니다 동물농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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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농자 작게 녹여서 말랑말랑해지면 사용하세요 2번 골드 아래에 녹안 카드를 녹고 중심털 맞추는 밑집업을 해주세요 3번 픽셀이 재이 잡은 부분부터 위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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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에서 붙여주세요 픽셀이 작은 부분은 넘치지 않게 데코펜을 살짝 찍듯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서 느리겠는데 저 아직 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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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3.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부분을 색상에 데코펜을 찍으면서 위치 취회해주세요. 서로 연결되도록 취회해야 모양이 잘 완성됩니다. 5. 동북된 빨대를 굽기 전에 얹으면 후 냉동 냉장실에서 10분 정도 굽히면 멋지게 완성됩니다. T.I.P. T.L.P. 쿠키 등 형성 원형 과자를 이용하여 나만의 멋진 캐릭터들 쿠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T.R.P. 동북된 빨대 생계 막대 과자를 이용하여 초코픽 대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와! 여러가지 있네요. 한번? 1. 동북된 정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픽들 골드 4개! 포인터 카드 13개 1조! 손잡 이용 빨대 4개! 대코프는 5개. 5종 색깔이 있어요. 핑크, 옐로우, 다크, 블루, 옐로우! 핑크, 화이트, 다크, 블루, 옐로우! 지금 제가 녹이고 있는 것도 드려볼게요. 그중에 3개는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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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된 핸드!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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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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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따 만나요 여러분 망했습니다 다시 만들고 쭉 맨 마지막 여러분 안녕